한국예술 종합학교를 다니고 있는 가요금을 전공하고 있는 김 대비입니다. 이제 오늘 러시아의 탑 피아니스트를 모셔볼 겁니다. 우리의 우리나라 전통 악기를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미트리우 슈시킨입니다. 저는 클래식 피아니스트입니다. 한국의 인스트루멘트를 듣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음악을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한국의 음악을 듣고 싶습니다. 심지어의 인스트루멘트는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인스트루멘트를 듣고 싶습니다. Go to www.google.com 다시 한번 드릴게요. 범인트와 스윓의 인스트루멘트는 정말 재미있습니다. 한국의 인스트루멘트나 너무 재미있어요. 제가 모든 것을 좋아해요. 아주 멋진 것 같아요. 당연히, 제가 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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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좋아요 손, 이렇게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큰 손! 네, 고마워 This is 네 이렇게... 너무 큰... 너무 큰... 이렇게... 잠시만... 네, 네. 오, 진이! 보세요. 오, 네, 네. 정말 멋있다. 한국의 전통 피아노처럼 보이네요. 음이 산조 악기와 다르게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글리산돈아 아르페쥬오 이건 도 음 오, 너무 어려워 디지 근데 이건 제 좋아하는 리그랫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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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드 아리만 네? 네 좋습니다 좋은 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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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abe는 해냄새는 멈추는 닭가기 bei 어떠셨나요? 아주 좋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이 앨범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멋진 음악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음악을 보여줍니다. 이 가상의 특징은 이 가상의 러시아의 러시아 스케드 이 가상의 러시아 스케드 그래서 이 가상의 특징은 가상의 특징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